앙! 앙! 매일 저녁 8시 뭐..뭐부터 뭐..뭐부터 오오오! 태어난다! 어! 아이제이! 흐흐흐흐 태연! 어 고기! 오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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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다 빠른데? 이..이렇게 하면 돼? 우유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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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왜이렇게 빨리 커? 잠시만! 야! 이거 크는거 봐! 우유도 넣으라고요? 뭐야! 야! 왜! 잠시만! 내..내꺼야! 아.. 흐흐흐흐흐흐흐 커지! 야! 뭐야! 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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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셔! 집부셔! 닌 집부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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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부셔! 야! 이게 점점 커지잖아! 잠시만! 흐흐흐흐 점점 커지잖아! 야! 뭐야! 아이! 벌써 집만 해줘! 야! 아니! 아.. 다 부셔! 다.. 다.. 다 부셔! 뭐야 뭐야 가긴 못시켰네 어 내 집 집 다 부서졌어 어디가 뭐야 벌써 다 자랐어 가긴을 못시켜줬네 야 이거 어떻게 왜 혼자 다녀 잠시만 왜 자기중음적이야 잠시만 왜저래 잠시만 이제 타고 있어야 되겠다 땅에 있을 때 타 타 타 빨리 탈려고 해야 짜 아 실패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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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와 개간지인데 얘들 느려진다고요 아 뭐야 일단 그럼 얘는 어쩔 수 없네 얘는 그냥 일단은 어 일단 족보에 족보에 넣어놔 와이본 족보에 넣어놓대 일단 여기 들어야 되겠다 어 이제 번개 만들죠 일단 얘는 여기다 두고 다시 부하장 만들 만듭시다 아 부하장 에어컨 만드는 얼마나 했었는데 이거 다 부서졌어 다 부서졌어 일단 이분이 하는거 봐볼게요 어떻게 하나 여기다가 알 넣으면 되나 한번 넣어보자 알을 냉장고에 있거든요 한번 던져볼까 너무 덥다는데 너무 춥대 너무 춥대 너무 춥대 아직도 추워? 부하중이라고 떴다고요? 너무 춥다고 떴는데 너무 추움이라 뜨잖아요 어 부하중이라 뜨네 잠시만 너무 춥다가 부하중이라 떠 오 뭐야 됐다 그냥 이 끝이에요? 그냥 이대로 뒀는데 아 진짜 야 너무 간단한거 아니에요? 참나 됐어 이제 태어나 일뻐 이제 댁이 딱 이제 엉덩이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고기 넣어줘야되지 오케이 바로 고기 넣어주고 경건하게 선 모으고 헉헉 우유는 어떻게 줘? 우유 달라고 할때 나는 점점 커지고 있는거 같은데 그 다음 옆에 있으면 되죠 그냥 좋아 보살핌이 필요할때 우유를 넣어주면 된다 뭐야 어떻게 해 잠시만 타임 잠시만 타임 멈췄어 시간을 백배 늦췄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라이트닝 당신과 함께 산책을 하길 원합니다 산책하라고요? 따라오게 한다면 그냥 움직이는데? 오 됐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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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각인이 올라갔어 각인 26%인데? 왜 26%나 올라가? 잠시만 왜 26%나 올라가? 옛날에 티라노에 놀랐던 기억이 난다 야 벌써 와이건 두마리야 오 쎄쎄쎄 진짜 쎄다 구십이 저렇게 죽네 좋아 허어 일단 고기만 넣어주고 이제 우유 하나 넣어줘야되죠 뭐라고? 간식을 먹구 아아 오 각인 26% 뭐야 끝이야? 아 이렇게 산책해달라는 애들도 있고 젖을 넣어달라는 애들도 있구나 아아아아 야이씨 뭐야 잠시만 넌 너 좀 무섭다 허허허허 흫 뭐야 ㅎ 뭐야 산책 산책한거였어? 흐헤헏헥 이거 공격해봐 크흫 근죽공격이 2000인데? 체력.. 체력도 2000이면 노픈거거든요 오오 형님 절 키워주십시오 형님 형님 절 키워주십시오 형님 잘 절 키워주십시오 절 어 아 두시간 와아 두시간 괴로기달렸다 갓댐에 뭐야 야이 청소치려고 어딨어 잠시만 아 자유활동 피할수는 해야되는데 잠시만 와 두시간 진짜 힘들었다 빠세 안좋아 이 자식아 반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봤습니다 그저 그저 우찌요 그저 우찌요 그저 우찌요 그으저 우찌요 그으저 우 우찌요 그냥 그냥 개 세요 그냥 말 해 그냥 표현할게 그냥 세다는 것 밖에 없어 헉 한방 아니야 어 나테 온다 오오!! 와우 와 이거 진짜 버티네 오 그어 체력 단다 죽겠는데 오 오오 아니구나 레벨 5였어 게다가 엄청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허수아비 한번 때려보죠 이렇게 초라해 보인 적은 처음이구만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